참미수님, 창세기 성경특강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3강입니다. 야곱과 에사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너머 산이 기다리고 있는 야곱. 라반 장인집에서 레아를 얻으려고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반이 첫날 언니를 들여보내서 7년 동안 일한 게 물거품이 되죠. 레아와 잠자리를 들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또 7년을 장인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야말로 머슴처럼 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6년을 라반 밑에 20년 동안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라반이 놓아주지 않을 거니까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는데 라반이 쫓아와서 수호신이라는 우상신을 핑계로 쫓아오죠. 결국은 서로 계약을 맺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야곱은 원래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부엘세발로 가려고 그랬는데 부엘세바로 가지 못합니다. 스코시라는 곳으로 머무르게 되죠. 이제 야곱은 이제 에사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에사오의 장작권을 빼앗고 복을 가로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쳤지만 복을 빼앗고 도망간 야곱은 죽음에 직면하죠. 형 에사오가 야곱을 죽이려는 사실을 한 엄마 레베카는 오빠 라반에게 야곱을 피신시키죠. 20년 전에 에사오는 장작권과 하느님의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앙심을 품었고 이 사실을 잘 아는 야곱은 최대한 몸을 낮춰 고향으로 돌아가죠.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 나누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 그 잠비아의 축구 선수들이 대표타니 한동안 잠비아가 굉장히 공을 잘 찼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국제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전부 다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그 축구 대표 선수들이. 그래갖고 잠비아가 한동안 축구 잘 하다가 지금도 공 차는 거 참 잘 차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은 잠비아 카사리아 우리 천만평 있는 카사리아 FC를 창설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풋볼 클럽 그러니까 FC를 창설해서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클럽을 만들고 또 유럽 클럽까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야곱은 한 무리가 다 죽으면 자기 가족이 멀살당하니까 두 무리로 나누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우리 수원교구 신부들도 제주도 피정 많이 갑니다. 500명 정도, 300명 정도 피정 갈 때 절대 한 비행기에 같이 안 탑니다. 비행기를 다섯 번, 여섯 번 나누어서 타고 가죠. 비행기 한 300명, 400명이 한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일나무는 수원교구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그러죠. 매우 중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비행기를 나누어 타고 갑니다. 보통 암연소 200마리와 순념소 20마리를 선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염소가 참 재미나요. 염소 한 마리가, 순념소 한 마리가 보통 10마리의 암연소를 거느리기도 하고 30마리의 암연소를 거느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암연소 200마리와 순념소 20마리를 보내는 겁니다. 보통 순념 한 마리가 암양 10마리를 거느립니다. 야곱은 엄청난 양의 가축을 애사오게 선물하는데 이는 어찌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의 목숨값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야곱 32장 29절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싸우신다 이라 불릴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 지금 창세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유대민족,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 이때는 족장의 시대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족장, 이삭도 족장, 야곱은 족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한 나라, 국가를 이루는 그런 단계들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낳고 물론 이스라엘을 낳았지만 그 다음에 레베카, 이삭의 아내 레베카는 에사오와 야곱만 낳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벌써 라헬과 레아에게서 11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벤자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막내를 베냐민이라고 그래요. 제가 소품 받았을 때 우리 신부들이 한 18인가 19명 소품을 받았는데 우리 동창 나하고 나이 같은 신부가 4명 있어요. 서부권 신부, 전시문 신부, 최중혁 신부 그리고 저가 있는데 제가 생일이 제일 늦어요. 그래갖고 우리 신부들 중에 제가 베냐민이 됐어요. 베냐민, 제일 어리다, 맨 꼴찌다, 막내라는 뜻이 벤자민, 베냐민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벤자민 시계 거꾸로 가다 이런 것도 막내라는 다 뜻이에요. 막내, 막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 이후로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는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만 정통성을 유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유다인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족장시대부터 다이드왕까지 떠돌이 유목민이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말로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빌론 유배 때도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세피 베르디의 나부코 중에 히브리인의 노예 합창도 유명하죠. 잠깐 음악 나갈 겁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1948년 독립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기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으로 됐다가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유다라는 이름을 얻고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건너온 사람이라, 이방인이다. 그런 말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죠. 또 아브라함은 우루사람, 하란사람이라는 명칭을 받기도 합니다. 또 떠돌이 유목민이라는 의미로 아람이라는 단어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명칭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설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야곱이 에사우를 다시 만납니다. 창세기 33장, 형에게 일곱 번 절합니다. 형에게. 일곱 번 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보통 한 번 절하거나 두 번, 세 번 정도 절하는데 일곱 번이나 절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설을 이해하려고 하면 숫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숫자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영은 영적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일은 하느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하나이신 분이다. 그래서 일이라는 의미는 하느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느님과 하느님과 야회와 엘로힘과 여기 좀 단어를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황창현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황교운동하는 신부, 행복특강 전도사, 황창현 신부, 또 베네딕도 신부, 또 생태마을 관장, 원장이 원장으로 바뀌었죠. 생태마을 원장 신부, 저를 부르는 이름이 아주 다양합니다. 하느님도 부르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엘이라고도 부르고 야회라고도 부르고 발음상 여호와라도 불릅니다. 이제 야회라는 단어를 개신교 정통신학자들은 야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신교 신학자들 글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정통신학자들은 야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도나이라고 하느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모험을 끌고 와서 부른 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정식 발음은 야회입니다. 야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굉장히 의미가 협소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이 물론 거기서 또 많은 것을 발전할 수 있지만 우리 가톨릭에서 부르는 하느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 하늘의 의미, 하늘의 신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개념보다는 완전한 그러한 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게 하느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이 틀린 뜻은 아닙니다. 우린 또 우린 천주님이라고도 불러요. 천주,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천주님이라고도 불리죠. 영어로는 가시라고 그러고 독일어로는 고트라고 그러고 다 하느님을 부르는 이름이 발음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거 따지는 거는요. 정말 초등학생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1은 처음, 유일, 절대, 단일, 통일, 고독을 나타냅니다. 2는 분리, 둘로 나눠지는 거니까 짝, 둘이 짝이 하나가 되고 결합, 조화, 사랑, 증인, 둘 이상 증인을 세우라고 그러죠. 항상 분쟁,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셋은 하늘의 수, 영적인 완전한 수, 부활수,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확정, 거룩한 거, 삼각형, 삼의 일체를 들어내죠. 4는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하늘, 땅, 그래갖고 육이라는 의미가 또 탄생을 하죠. 창조, 물질, 질서, 안전, 방향, 세상, 실용, 방어, 사각형을 얘기하죠. 5는 결합, 은혜, 영적, 초월, 오감, 오감 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반의 완성, 오각형을 의미합니다. 6은 땅의 완전수입니다. 창조, 제가 말씀드린 동서남북, 그 다음에 하늘, 땅. 이렇게 해갖고 땅의 완전수, 창조의 수, 구원의 수, 사람의 수, 불완전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66,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666은 가장 불완전한 수고, 악마의 상징 숫자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수, 일하는 기간, 6일 동안 일했다고 그러죠. 7은 완전수입니다. 땅의 완전, 하느님이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수, 땅의 완전, 안식, 거룩, 거룩하게 쉬는 거 7일, 그러니까 성취, 언약, 예수님의 수, 온전한 구원의 수, 인생의 수입니다. 8은 부활, 할래, 8일째 할래를 하라고 그러죠. 오늘도 할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새출발, 새생명, 그러니까 7일이 지난 새로운 날이니까 더 높은 차원, 하늘에서의 완전, 영적인 세계, 승리, 모든 방면을 의미합니다. 9는 신성, 불완전, 부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0은 서열적인 완전수입니다. 명령, 행안, 기본, 단위, 그러니까 십진법을 썼다고 제가 메소포테미아 문명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십진법, 이 십진법을 쓴 민족은 이집트 문명이 십진법을 쓰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도 십진법을 씁니다. 모든 존재 충만함을 뜻합니다. 10은 부족한 조직의 수, 10이 전이니까 심판의 수, 10이 전이니까 긴박함, 10이 전이니까, 말세, 10이 전이니까 12는 통치 조직, 고루칸 백성,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 열두 사도, 전체적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3은 왕국, 통치, 완전을 넘어서서 왕국, 통치 14는 7, 7, 7 두 개 있으니까 완전한 기간 15는 영적인 성숙, 초막절 연장된 기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18은 고난의 기간, 불행 40은 시험의 시간, 고난의 시간 49는 우리가 6년이라고 1년 쉬잖아요. 그러니까 7, 7이 49, 안식년 전이에요. 그리고 50은 진정한 안식년 그래서 50년마다 안식년을 두고 우리 교회는 신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00년때는 50이 뭐야 50, 그러니까 500, 10번 그 다음에 20번, 40번을 나타내니까 2000년 대신현을 선포했고 그때 교황청에 있는 대신현 문을 시멘트로 발랐는데 그걸 깨서 열죠. 신현의 문이라고 70은 완벽한 통치의 수, 인생의 수입니다. 뭐 70살까지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그랬죠. 666은 짐승의 수, 사탄의 수, 악의 완전한 수, 세상의 수입니다. 14만 4천 명은 12 부족에 1200명을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완전한 무리의 총합이에요. 하느님의 완벽한 백성의 수예요. 14만 4천 명이 내가 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집 팔고 직장 관두고 14만 4천 명이 들으려고 신천지가 처음에 그렇게 하고 신천지 뿐만 아니라 안식일 교회 몇몇,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 14만 4천 명이 들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14만 4천 명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14만 4천 명이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2장, 33장을 그대로 자라문은 31장까지도 오늘 읽을 수 있습니다. 32장 1절 야곱도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이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나하임이라 하였습니다. 이건 양진영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애돔 지방 세이르 땅에 있는 형 에사오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주인인 에사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리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하랍니다. 저는 라반 곁에서 나그네살이하며 이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와 나기, 양과 염소, 남종과 여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인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해의 과정이죠. 용서의 과정입니다.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리의 형님 에사오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400명 완전한 숫자를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위협적인 숫자를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야곱은 몹시 놀라고 걱정이 돼요. 자기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두 무리로 나누는 것은 한 무리가 죽으면 한 무리를 도망가서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는 에사오가 한 무리에게 달려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야곱이 엄청나게 똑똑한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고 나서 야곱은 기도하였다. 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저의 아버지 이사기 하느님. 이때까지는 이스라엘한 민족이라기보다는 이 족장의 하느님이라는 거죠.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가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유와 신의가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요르단강을 건너서 저 우루 있는 다마스커스 그 위쪽에 우루 있는 곳으로 라헬을 얻으러 있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외삼촌한테 간 거죠.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사우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가 들이닥쳐서 어미, 자식 할 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치지는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내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자기의 형 에사우에게 줄 선물을 골라내었다. 암연소 200마리와 순념소 20마리. 말씀드렸죠. 염소는 한 마리가 암연소 10마리를 거느린다고 암양 200마리와 순냥 20마리 어미 낙타 30마리와 거기 딸린 새끼들 낙타 30마리를 내준다는 건 거의 재산, 거의 다 내준다고 봐야 돼요.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순악이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종들의 손에 한때씩 따로 넘기면서 나보다 앞서가 돼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만약에 침우는 나머지는 다 도망가야 되니까. 그리고 맨 앞 선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사우가 너를 만나. 넌 네 집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들은 나리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이신 에사우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와 셋째 종에게도 그리고 가축대를 뒤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지시하였다. 너희도 에사우를 만나거든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나리의 종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어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그런 다음 그를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좋게 받아들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야영지에서 지냈다. 천막을 치고 지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천막 이야기를 했지만 유목민에게 있어서 천막은 대단한 삶의 집터죠. 사실 바울어사도도 천막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타르수스, 굉장히 다마스쿠스 위에 있는 타르수스 터키 지방에서 있었던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죠. 그러니까 바울어도 엄청난 부자였죠. 바울어는 그때 천막을 누구한테 납품을 하느냐 하면 로마 군한테 납품을 하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아직은 벤자민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약복 건널목을 건넜다. 약복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네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보냈다. 그러나 약복은 혼자 남아있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약복과 씨름을 하였다. 그런 약복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약복의 엉덩이뼈를 쳤다. 좀 재미난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약복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틀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약복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 약복은 하느님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의 삶에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필루프 생태마을에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필루프 생태마을에서 일하는 젊은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문경 생태마을을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카사리아에 축복해 주십시오. 앞으로 생길 생태마을에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하느님께 청해야 돼요. 죽는 안이들도 붙들고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싸우신다. 앞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싸워주는 거야? 하느님이 싸워주는 거야.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엘은 하느님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쭙지만 그는 내 이름을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었다. 이 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얼굴 푸니엘 그러니까 푸니가 얼굴이겠죠. 엘은 하느님이고요. 하였다. 야곱이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느 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에 있는 엉덩이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자, 야곱이 33정.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오가 장정 400명과 여기서 400명이라는 건 군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삼국지에 하도 익숙해서 10만 대군, 100만 대군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가나한 땅은요.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대예요. 경상북도만한 대인데 그 시절 우리가 조선시대에 인구가 임진왜란 때 많아야 200만 정도 됐다고 그러고 한양이 20만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5천만,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때 10만 명하고 지금 10만 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일본이 16만 명을 거느리고 조선을 침략했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맥없이 무너졌던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3천 년 전인 400명은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무시무시한 숫자죠. 그래서 그는 레와와 라헬과 두 여정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긴 다음 두 여정과 그들의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와와 그의 아이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뒤에 세웠다.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던 거죠. 야곱은 다 잃어버려도 라헬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또 라헬이 낳은 요셉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요셉은 탈출 창세계의 주인공이 되죠. 요셉은 아주 굉장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요셉 얘기도 또 아주 흥미진진하게 얘기할 겁니다.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장서 가면서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7번 땅에 엎드려 절였다. 7번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용서 청하는 거죠. 그러자 에사오가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깨워놨다. 에사오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뭐 형제가 20년 동안 헤어졌으니까 그동안의 미움, 장작권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유일한 혈육이니까 그와 함께 울었다. 에사오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 종에게 은혜로이 주신 아이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두 여정과 그들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였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도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였다. 에사오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그 무리는 모두 무엇하려는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미 형관계가 떠난 거예요.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에사오가 내 아우야 나에게도 많다. 내 것을 내가 가져가라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십시오. 정령 제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듯 주인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 주인께서는 저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제발 주인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저의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이 간곡히 권하자 에사오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축복을 빼앗고 장작권을 빼앗은 것에 대한 용서의 재물이죠. 에사오가 말하였다. 자 일어나 가자. 내가 앞장서나.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약하고 저는 또 새끼 딸린 양들과 소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 몰아쳐도 짐승들이 모두 죽습니다. 아직도 무서운 거죠. 그러니 주인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이르에 계시는 주인께 다다를 때까지 앞에 가는 가축대에 걸음을 맞추고 아이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에사오가 나와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 며칠 너에게 남겨줘야 하겠구나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저는 충분합니다. 철저하게 분리를 하는 거죠. 하고 대답하였다. 그날로 에사오는 길을 떠나 세이로 돌아가고 야곱은 스콧이라는 것. 스콧은 어디냐면 갈릴레아 호수하고 사해하고 사이에 있는 동네. 거기가 굉장히 비옥해요. 가서 보면 지금도 거기는 농사도 많이 짓고 그럽니다. 야곱은 스콧으로 가서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초막들을 만들었다. 그래야 그곳의 이름을 스콧이라고 초막들이라고 하였다. 야곱은 팥담 아람을 떠나 가난 땅에 있는 스캔 성읍에 무사히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자기가 천막을 친 땅을 스캠의 아버지 하모로의 아들들에게서 돈 100립을 주고 샀다. 이제 성수에서 땅을 두 번 사죠. 한 번은 아브라함이 막펠라 동굴을 사죠. 또 한 번은 이번에 야곱이 하모로의 아들들에게서 돈 100립을 주고 땅을 또 삽니다. 그는 그곳에 재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엘엘로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느님 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엘 하느님, 이스라엘 하느님 엘이라는 뜻입니다. 34장까지 오늘 나갈 겁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그 고장의 족장인 희사람 하모로의 아들 스캠이 디나를 보고 그를 데리고 가서 겁탈하였다. 이게 벌써 겁탈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도 여자가 싫어하는데 남자가 좋다고 막 겁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올바르지 않죠.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반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스캠은 자기 아버지 하모로에게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은 스캠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가축과 함께 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캠인들과 혼계약을 맺는 거죠. 스캠의 아버지 하모로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려고 왔다.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이 남자들은 소식을 듣고 붕괴하여 화가 치밀어 있었다. 스캠이 야곱의 딸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제 서서히 윤리가 나와요. 이제까지는 축복, 창조, 징벌, 우상 이런 민족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부터는 윤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혼인의 계약이 있고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들 야곱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야곱은 라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어요. 겁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아가 아내가 첫날 밤 치르는데 레아가 들어왔어요. 야곱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 라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하죠. 그리고 6년을 또 라반한테 붙잡혀서 정말 머슴가 같은 삶을 살죠. 그런데 이 하모루의 아들은 그냥 디나를 보자마자 폭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야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야곱의 그런 삶을 본 자식들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모루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스캠이 여러분의 따님에게 반해 있습니다. 따님을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와 이건 완전히 도둑놈이죠. 우리와 인척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우리와 어울려 삽시다. 유다인들은 절대 이스라엘을 어울려 살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이고 선민들이니까 다른 민족과 섞여 산다는 건 짐승이네. 짐승, 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살게 된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거죠. 유다인들은. 우리와 어울려 삽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모루가 하는 거죠. 이 땅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니 여기 사시면서 두루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아, 자꾸 스캠이라는 지역이 생각이 나네요. 수도 없이 제가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에요. 지금은 야자, 대추야자나무가 끝도 없이 펼쳐지고 그곳에는 수박을 키워요. 수박을 키워서 스페인으로 수출을 합니다. 대단한 땅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니 여기 사시면서 두루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좋고 풀도 많이 났던데요. 스캠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저에게 아내로 주시기만 하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스캠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스캠과 그의 아버지 하모루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한례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그러한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출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또 때로는 아주 간사하죠. 간악하죠. 다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남자들이 모두 한례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의 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례를 아시는 분들은 한례를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례를 음경에 포피를 잘라내고 꿰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자녀들 포경 수술하고 나오면 일주일을 어그적 어그적 걷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말대로 한례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모루와 하모루의 아들 스캠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해야겠다. 바보지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제안을 실행해 옮겼다. 그가 야곱의 딸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캠이 사람이었다. 하모루와 그의 아들 스캠은 성문으로 가서 자기네 성음 남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두루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주십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요르단 대협곡이라고 참 광야와 초원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았죠.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양과 염소와 소까지도 키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양떼들이 그냥 한 번 있으면 수백 마리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남자들도 모두 한례를 받는 조건이어야 우리와 어울려 살면서 한계로가 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가축대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짐승들이 모두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우리와 어울려 살게만 합시다. 성문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하모루와 그의 아들 스캠의 말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유목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애를 낳아야 되니까 모든 남자들이 성문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한례를 받았다. 사흘 뒤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인 시메온과 레이가 각자 칼을 들고 거침없이 성읍으로 들어가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유들에도 모조리 죽입니다. 하모루와 그의 아들 스캠도 칼로 쳐죽이고 스캠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아들들은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에게 달려들어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결코 정의로운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옳은 민족은 아니죠. 그 이스라엘의 민족, 자기네들이 하느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꾼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보다도 이방인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창녀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을 살려두면 안 되는 존재죠.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과 염소, 소와 당나귀, 여기 당나귀가 나오는데 원래는 나귀예요, 나귀. 누비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이 당나귀는 어디에서 자란 짐승이냐면 에티오피아 위에 누비아, 소말리아에서 자란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나귀라는 표현을 쉽게 쓰는 거는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냐면 당나라 시대 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야. 당나라 때 들어와서 당나귀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흔히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당나귀는 또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쓰고 이집트는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으로 와서 이스라엘에서 메소포타미아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디아로 가고 인디아에서 또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때는 그러니까 한 고구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당나귀. 이 나귀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짐 옮기는데 굉장한 짐꾼이 되는 거죠. 말보다는 느리지만 결코 느리지도 않습니다. 저도 당나귀도 타보고 말도 타보고 다 타봤는데 당나귀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또 당나귀 올라가면요. 당나귀가 고집이 세다. 덩키라고 이렇게 표현도 쓰는데 실질적으로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그런데 똑똑하기는 말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래요. 말의 주인이 계곡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그 주인이 있는데도 말은 뛰어내린대요. 그런데 당나귀는 뛰어내리라고 해도 딱 뭔가 위험하면 절대 뛰어내리지 않는다를 고집이 센 거죠. 성 안에 있는 것과 바깥들에 있는 것들을 가져갔다. 재산을 모두 빼앗고 어린아이들과 아나안 애들을 잡아가고 노예로 삼는 거죠. 집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약탈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 땅에서 사는 가나안족과 프리주족에게 나를 흉측한 이때부터 민족들이 서로 적대시 되는 거죠. 만들어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구나. 나에게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도 내 집안도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부터는 큰 해설 없어도 이렇게 읽어나가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또 야곱이 또 베텔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